. 그램린한테 너무 맞아서 스노볼 굴렀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옹... 펜터 제물 와 제물이다. 와 제물 사기다. 역시 제물이야. 옹...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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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 손 가줘요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? 소돌 끝까지 안 나오네 안 나온 김에 돈이나 빨자 백골드다 백골드 백골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 먹어봐요 근데 보스 누가 잡냐 네 보스는 누가 잡아주냐 나이스 드로 진짜 개잘잡힘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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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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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담손...봐야겠지... 한마리라도... 굿 19원 쯧... 소돌강화할까? 케미컬...아에...운동? 흐음 아엣...바랄은 더 근데... 아에...바은 더 흐음 아에... char 아에에 음 아에 아에 돈 벌면 체력도 찬다고 금속파 와 미라솜 개굴 미라솜 방금 먹어서 까먹었다 재물 재물 더블 드리리링 연사 탐손 연사 포용돌이 전투장비 하나만 강호하면 강호 안해도 되겠지 안 돼 카드를 너무 많이 뽑았어 카드를 너무 많이 뽑았어 카드 흐리링 습 씁 어쩔수 없앱 연쌌쓰나봐 진화랑 난관까지 와 이거지 너무 맛있어요 강화좀 매줄래? 전투장비야 내가 왜 켜프 하났어 진정하세요 부딪가 쿤 미친 왜 수원하남? 바리 룬피 룬피 먹으면 진화먹은 의미가 없는데 근데 소주 먹을 것도 아니고 할거면 커피데 진화먹은 의미가 없어졌어 진화먹은 의미가 없어지고 진화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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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붙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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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가 쓰레기가 됐잖아. 맞다 그... 어 해시계... 왜 이렇게 잘 풀림? 한개 돌파 써도 힘 999 금방 찍겠다. 행복한 꽃은 좋겠다. 뭐 있나? 버르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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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가 없긴 하네... 저건 머리가 있는 건가? 복제 포션... 복제 포션... 숨 쉬어... 숨 쉬어... 아... 너 돈 번다... 이제... 이제... 적당히 버려도 되겠지... 어차피 다 못 쓸 건데... 쥐도 없고... 쥐도 없고... 필요한 만큼만 벌지 뭐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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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... 빨라야... 안아... 다시... 참옥불굿 얘네들은 하수인이 아니라서 돈을 준다고 임금 받는 깎아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이 오 네나 되트리겠습니다. 오 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어떻게 살살 때려야 돈을 받아 낼까 선부 상환 받을 겁니다. 62 방어도 얻기 좀 힘들 것 같음. 타락 아니 타락이란다. 참호두장이면 방어도 얻지. 음... 실수가 있나? 고각칩까지 간빼 끼어내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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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도 못하는 돈을. 음... 나이스 워프. 음... 까카포션. 단계 돌파 자 허접이죠 아이 바리케이드 안나온거 아쉽네 바리케이드 안나와서 다음 턴 해야겠다 턴 어 복포 참호인데 방어도 안오른 턴 플레이 거지가 쟤네 근데 백이 세면 상관없지 암 때다 내도 이긴다고 턴 순서는 야학자들에게나 중요하다 원숭이도 이길 수 있는데 글자라 꽝 우깃 등이 강하면 머리와 손목이 고생한다 우깃깃 우호우호 우호우우 우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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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